1개를 주문하더라도 되게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주는구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미있고 유니크한 그래픽으로 만드는 디자인인 키믹입니다. 저는 키믹 대표 박대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키믹의 그래픽 디자이너 니니입니다. 저희가 마플샵에 입점하게 되어가지고 키믹만의 독자적인 그래픽을 개발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기획하게 된 캐릭터들인데요. 푸디랑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뜨시고 몬스터랑 합성을 해가지고 기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비드한 색감이랑 실크 스크린 감성을 끌어올려가지고 약간 미국 같은 감성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추후에는 실크 스크린 작업도 기획 중입니다. 저희가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그래픽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번에 그래픽과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서 저희만의 상품을 출시하는 목표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포즈를 제작했을 때 최소 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고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후로부터는 소량으로만 제작해서 다양한 판매 채널로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사이트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깔끔하고 간편하더라고요. 다양한 품목에 그래픽을 쉽게 적용시킬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 만들 때도 감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상품 한 개를 팔았을 때보다 대량으로 판매했을 때 늘어나는 수익 지표를 보여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가격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전부터 와플에서 급증 샘플을 많이 제작했었는데요. 그때마다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를 주문하더라도 되게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 판매 목표라기보다는 마플샵에서 가장 재밌고 유니크한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나의 첫 번째 굿즈샵. 내가 만드는 마플샵. 나의 첫 번째 굿즈샵. 내가 만드는 마플샵. 나의 첫 번째 굿즈샵. 나는 나도 다듬어. 나는 네, 우리 다 액 Web. 난 나는 그런 걸 볼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